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시사 이슈의 맥을 짚으려는 시간, 배추 한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오늘은 가을 배추로 하겠습니다. 끝! 끝! 오늘 약간 준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 간단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네, 가을을 타는 크리에이터 이상민입니다. 좀 외로우십니까? 아니요, 좀 느끼하게 좀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후배 좀 챙겨주세요. 네, 용돈 좀 주십시오. 왜 그래? 가을 배축 2만 원이 넘는다는데, 2만 원만 좀 주십시오. 자, 우리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님, 장위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바로 주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분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명태균 씨인데, 자, 우선 세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계속 언론을 접촉하고 있고, 이제 기자들이 전화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방송되는 내용인데, 자기가 또 본인이 직접 또 반론도 하시는 것 같아요. 처분호사님. 뭐, 저도 이제 이분이 제한 자료도 보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처분호사님도? 네. 근데 원래 알던 사이는 아닌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녹음에서 폭로하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죠. 제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저는 녹음도 못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혜경 씨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 강혜경 씨도? 강혜경 씨가. 가. 왜? 녹음에서 폭로하는 사람을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상대도 안 합니다. 근데 녹음을 당해서 우리 이름이 그런 데는 김대남 씨나, 명태균 씨 이런 분들한테는 좀 관대합니다. 이분들은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평소에 좀 과시하고 보여준 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녹음 당해서 지금 폭로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아주 심하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명태균 씨는? 네. 피해자라고 보는데. 근데 조금 과장은 심한 것 같아요. 한 달이면 탄핵을 시킨다. 안철수하고 탄핵을 자게 했다. 치매 개동도 내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크로브 스타를 만져주니 왔다 갔다 하니 조금 저는 과장이 있는 건 좀 차지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권고를 드린다. 물론 본인도 수사당하니까. 답답하니까 그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 물고 늘어져서 수사. 근데 요즘 검찰이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덮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봤더니 수사는 그게 영향을 안 줄 겁니다. 배 수장님은 어떻게 듣고 계세요? 저는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가장 정치권에 부각된 이름이 명태균 김대남이거든요. 조금 있다가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트가 이분들 이름으로 또 어떻게 성대모사를 하겠지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믿을 걸 믿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내화부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들 민생이 있고 또 국정감사는 민생감사가 돼야지 온갖 논란들로 도배가 될 이유는 없거든요.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명태균 씨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본인이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공천 거래한 부분이죠. 김영선 전 의원과.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수사가 되고 있고 실제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녹취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그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그 부분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세 번째는 이제 주변에 이제 본인이 과시하든지 떠드는 내용이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지난 대선 때부터 상당히 영향을 줬다. 그리고 이제 동화일보 인터뷰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입만 엉긋하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수사상으로 돈의 흐름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공천 거래 부분. 칠불사 상황. 이 정도의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을 할 예지. 너무 이게 들썩들썩 그릴 일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장본호사님. 그런데 구체성을 띄고 있어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이 윤석열 정부의 여러 주요 장면에 사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배석했다라고 정치인들이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가 입당을 하니마니 하던 그런 국면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 대통령 만나뵀을 때 배석하고 있었다. 이걸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 단일화를 시도할 때 처음에는 캠프에서 딱 잘랐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다시 해명을 했죠. 사진을 올리고 하면서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다고. 주요 분기점마다 있었다는 겁니다. 더 수상한 건 사실 대통령실의 입장이에요. 이 사람이 저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날 한번 건드려봐라. 나 한번 검찰 수사 제대로 해봐라. 그럼 한 달 안에 해야 되고 탄핵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언론을 향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대통령실은 이건 겁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까지 막 열화같이 소송하고 문제 삼고 이랬던 기류와는 너무 딴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뭐를 알고 있나 이 사람이 뭔가 빌미를 잡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톤다운이 된 이 대통령실의 기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어디서 더 크게 문제가 번질지 모른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아넣을 거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라고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라고 명태윤 씨 입장 밝힌 게 지금 뉴스가 크게 된 건데 저희 제작진이 또 명태윤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입장 어떤 의미로 정말로 얘기한 거냐라고 물었더니 이거는 이틀에 걸쳐서 채널A 기자가 본인을 취재로 왔었다. 하도 고생하길래 라면을 끓여줬다 본인이. 같이 라면 끓이면서 먹으면서 얘기했다. 그런데 기자가 만약에 인신이 구속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 했더니 그거는 구속된다는 게 검사가 감당하겠냐는 취지로 말한 거지. 본인의 전제를 다 빼고 앞에 건 다 빼고 뒤에 거만 얘기하는 게 어딨냐 해서 본인이 채널A 기자들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채널A가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추가 입장과 해명을 전해왔는데 그 보도도 오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고 굉장히 많이 언론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계속 드리는 말씀은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금감사도 지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그러고 그분도 여러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장연미 변호사의 이야기대로 진위 여부는 가려야 되겠지만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접근을 하냐면 그게 사실이 아닐 리가 있겠냐. 사실이 아닌 말을 그 사람이 했겠느냐. 그럼 사실이 아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SGI 서울보증보험 상금감사 같겠느냐.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정확하게 저는 진위 여부를 지금 한동훈 대표도 김대남 씨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진상규명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봄질로 돌아가보면 이 보도 자체가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으로 처음 뉴스토마트 보도로 시작이 된 것인데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와의 신뢰관계는 어느 정도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뉴스토마트 칼럼을 보면 2022년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명태균 씨의 동무대였다. 명 씨가 동해번쩍 서해번쩍 할 수 있었던 근원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 김진태 강원지사와 박안수 경남지사의 등장에도 명 씨의 그림자가 엿보인다. 명확히 어떤 근거는 없고 그림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문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인이 얘기 나눈 건 부인은 안 하거든요. 이분도 명태균 씨도. 본인 두 사람과의 텔레그램 메시지는 있다. 분명히 저희 제작진이 말을 하고 있고. 섬 변호사님. 일단 이번 총선은 쫙 빼버렸는데요.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이번 총선의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한동훈이가 아니고 명태균이가 당대표래. 이번 총선 그거는 약간. 김용민 의원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그런데 공천을 한 100군데 정도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 정도 김영선 의원 하나 정도 개입했는데 경선이 원칙이 돼가고 하나도 못했잖아요. 컷오프. 그런데 당대표가 명태균이. 그게 김용민 의원의 발언이에요. 조국 대표는 제2의 최순실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박찬대 원내대표 있죠. 비선실세라고 얘기한다. 이분은 청공위의 명태균이다.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너무 비선시절으로 과대. 저는 야당이 아마 대통령을 공개하기 위해서 과대한 거고요. 제가 알기로 이준석 대표인데 대표할 때 여론조사 좀 해주면서 친분을 쌌고요. 그다음에 대선하다 보면 누구라도 도와준 다음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여론조사 전문가 피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아마 이게 좀 도와줄 수는 있겠지. 자문 다하고. 그 정도지. 이걸 이게 마치 완전히 지방선거를 자시우지하듯이. 특히 광역단체장들은 다 경선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지방선거를 다 주물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너무 우습게 보는 명태균 씨가 그 정도 인물이면요. 제가 이름을 왜 처음 들어보겠습니까. 저도 이 바닥 저 바닥 얼마나 달리면서 정보를 듣겠습니까. 처음 들어보겠냐고. 그 정도 대단하면. 나도 서정욱인데.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오늘 모호방송 나가서. 야 내가 입을 열면 3일이면 탄핵시킨다 대통령. 3일이면. 한 달 액이 돼가 지금 난리예요. 제가 명태균 씨보다 뭘 못합니까. 내가 입을 열면 3일이면 탄핵된다. 그럼 본인이 30일이면 탄핵한다 하길래. 그런데 그걸 해명한다. 그건 해명을 들어봐야 되고. 다시 해명한다 하니까. 내가 입을 열면 3일이면 탄핵된다. 그러니까 정말 과장이 많이 쓰이겠지. 저는 전혀 이게 동무대였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김영선 보글도요. 그게 명태균 씨 여론조사 3억 6천 됐다고 대가라고 하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씨가 부부 경제공동체도 아니고. 그게 관계도 없을 뿐더러. 여론조사 비용이 깜깜이 6일인데. 3억 6천 말도 안 되고요. 저는 그때도 이준석 대표가 공천하고 윤상현이 위원장이잖아요. 저는 재보권라일 딸도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한 건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본다. 3일이면 탄핵된다니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건 너무 심각하게 우리가 진지하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정치적으로 비하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 기자에는 끈끈이 진의 여부를 떠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둘러싼 강범위한 부정적 여론이 이런 것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응도 필요할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도 대선 앞두고 명시가 유력 정치인과 함께 자택을 찾아왔었다. 그러면 이 유명 정치인이 누군지는 몰라도 선거판에서는 그럴 수는 있겠죠. 누가 우리 미스터명 도와줘서 고맙고 인수위 출범하면 가만히 있겠나. 당신도 역할을 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도 있겠죠.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역관 제도가 있으니까. 미국도 가동을 했던 게 뭐냐면 팩트체크팀을 오바마 대통령이 가동을 했어요. 저는 이럴 때 오히려 대통령실이 좀 더 구체적인 자료. 김대남 전 상관감사나 또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도. 이걸 좀 1절에 그냥 한 번에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좀 더 충분한 해명을 하고 설명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은 명태균 씨랑 이준석 대표를 만날 때 한두 번 본 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관계 끊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또 본인 SNS에 정말 그럴까라고 또 반론 올렸어요. 그렇게 그게 한 번이었을까. 제대로 알고 해명해라 대통령실. 이렇게 또 바로 얘기하거든요. 이거 길어질 것 같은데요. 길어지겠죠. 왜냐하면 그 인근에서 여론조사 실무를 담당했다는 강혜정 씨인가요? 이분 강혜경 씨가 자기 얼굴을 드러내놓고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폭로 형식으로 하는데 이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빨리 여론조사 이 지표 한 거 나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갖다줘야 되니까 해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가공한 사실로 좀 보기 어렵죠. 그리고 퍼즐이 좀 맞춰지는 느낌이 있어요. 정치권에 항상 말이 많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받는 과정에서 여사의 입김 운운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뉴스토마토 칼럼. 뉴스토마토는 어쨌든 이 실체적 관계에 제일 먼저 접근했던 매체예요. 사실관계들. 그리고 지금 쥐고 있는 게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딱딱 지역을 찝어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 거짓으로 치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명태균 씨의 존재가 조금 수면 위로 갔을 때 또 정치권 안팎에서는 암흑의 정치인이 명박사라고 하면서 벗어발로 뛰어나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봤더니 대통령이 나를 명박사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물어봤을 때 다 답변을 해 줄 수 있고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퍼즐에 맞춰집니다. 함성득 경기대 교수는 본인도 이 명태균의 존재를 확인시켜줬었죠.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물밑에서 역할을 하셨다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지표를 갖다 주면 김종인 박사가 전략을 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보이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지금 동남아 순방류이신 것 같은데 대통령님을 잠깐 만나고 어떠셨어요? 지금 실제로 만나셨던 것 같은데 아니 박 앵커님. 그쪽도 명박사님을 아세요? 내가 누구냐. 장원의 명박사. 지금 싱가포르에서 웅충리 만나고 있는데 품격을 지키겠습니다. 아무튼 명박사는 제가 후보 시절에 몇 번 얼굴 본 게 전부다. 명박사라는 사람은 그게 전부입니다. 네. 아니 그 MB 선배님은 아주 튀어나와서 온갖 더 맛있다셨습니다. 아니 명박사라니 명박사라니 안파라. 아니 왜 이러세요? 안 판다고 명박사라. 난 안팔아요. 아니 그 FTA 이런 게 아니고 명박사 박사요 닥터 아 참 아 그래? 난 또 누구나 또 팔아넘기는 줄 알았지 또 들어간 줄 알았어 아 또 쑥스럽구만 갈게요 아 저분은 뭐 맨날 어디 들어갔나 그러네 어쨌든 뭐 싱가포르에 잘 다녀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언론 접촉을 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하지 않고 있고 오늘 또 JTBC 단독 보도 내용을 예고된 것을 보면 명태균 씨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적 집안 구조도 명확히 어떤 얘기한 그것도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실제로 갔고 자주 갔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아까 이제 배수석장님은 대통령실에서 이걸 좀 제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이게 또 대통령실에서 정확히 제어한다고 해서 이게 또 제어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그러니까 정확한 실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전이든 아니면 대선 이전에 또 검찰총장 시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 아크로비스타로 알려져 있죠 여기를 찾아간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겠죠 또 검찰총장 측에서 물러나면서 정치에 뛰어들지 말지 판단할 때 유력 정치인과 함께 온 명태균 씨를 만났을 수도 있겠죠 그걸 문제가 있다 또는 법적인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공천을 검전적 거래를 했다면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세 번째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공천에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영향을 미쳤냐 아니면 호가오의를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김건희 여사도 잘 알고 대통령도 잘 알고 나 무시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접근을 한 건지 이 부분은 저는 결국 수사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또 관건은 이번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제 제보자 이 씨가 주장하는 오빠한테 전화와서 잘 될 거다 이런 취지의 말 이것도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를 자주 들려줬다는 취지로 제보자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녹취가 틀어질까요 존재가 있다 없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거의 있다 쪽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통비법 그러니까 이게 통화에 일방 당사자가 녹음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또 제3자가 녹음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래서 틀 수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서렁설레가 있는데 저는 여기 중심에는 당연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좀 놀랐던 게 동아일보 조관을 봤을 때 결정권자가 나에게 인수해 와서 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결정권자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밤에 저녁에 채널A 뉴스를 봤더니 결정권자가 김건희 여사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또 굉장히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공무원들한테 들려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통화하는 사이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허세가 있는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자기 과시욕이 있는데 이런 행태를 했을 때 이것을 녹음한 사람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건 상당히 좀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강혜경 씨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보고한 자체 여론조사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었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서론사님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값이 아무리 떨어지도 여론조사 자기 말로는 3억 6천이래요 그런데 견적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는 피해날 이름으로 공표가 되면 갤럽이나 리얼미터처럼 자기 사업하는 거예요 진짜 깜깜이 때 조사 안 해야 될 걸 윤 대통령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정밀하게 조사한 게 그래봤자 한두 번 깜깜이가 6일인가 그래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리얼미터는 5일마다 하고 갤럽은 3일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매일 오전에 조사하고 점심때 조사하고 저녁에 조사하고 이래서 3억 6천입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여론조사 한두 번 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공천 국회의원 배지 대가다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배지 대가나는 게 그때 배지 공천은 이준석 대표가 한다니까요 윤상현 공심위원장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영선하고 명태균 씨 관계에 부부도 아니고 이게 뭔데? 왜 그 대가가 됩니까? 명태균 씨는 명태균 씨고 본인이 여론조사 해 줬으면 본인이 받아야지 그럼 김영선 공천하고 이게 대가관계 뇌물이나 정치장법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통령이 배종찬 소장 있지만 대선 앞두고 박빙이 선거잖아요 그럼 하루에도 몇 십 개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고받기도 힘들어요 바빠서 그런데 말라고 또 새로 해라고 새로 해라 합니까? 그거 한다고 선거 운동이 됩니까? 여론조사일 뿐이지 운동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의뢰한 적이 없다 봐요 그런데 이랬을 수는 있겠죠 어디까지나 이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정확한 실체를 알 수는 없으니까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따로 별도 보고하는 것 자체가 아주 본인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담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선 후보에게 내가 이렇게 보고하면서 여러모로 어드바이스도 하고 조언도 해주고 선거 전략도 컨설팅해주고 도움을 줬다 그런데 핵심은 이길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을 때 여기는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이 된 그 지역인데 창원의창구인데 거기는 왜냐면 박완수 경남지사로 나가면서 본인의 지역구를 내놓은 것이죠 그러면 과연 김영선 전 의원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들어갈 만한 인물이었냐에 대한 평가는 저는 다시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장혜비 변호사는 민주당에서는 터무니없는 인물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김영선 의원 자체가 중진 의원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핵심은 이길 것이죠 정말 거기에 이준석 대표 시절인데 김건희 여사가 누군가의 공천관리위원장은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이고요 지시를 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찍었느냐 아니냐 이게 제일 핵심이겠죠 그렇군요 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분 이름도 지금 명태균 씨 관련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 잠깐 나와주실까요 마산 사람이라서 명태균 씨를 잘 알고 있어요 내 얘기는 기침합니다 죄송합니다 워낙 허풍이 세서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으세요 아마 언론 내용 중에 그 사람 상당수 내용이 허풍이 많을 것이네 내 끌어봅니다 역시 내가 사람 볼 줄 알아요 이 마산 사람 있잖아 허풍이 세 마산에 가자 이상한 저 좀 아깝다 허풍이 세입니다 아무튼 홍 시장님도 경험이 많으시니까 사람 볼 줄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 한동훈 대표 근황은 어떻게 비정상 비정상 당연히 그거는 아무리 봐도 옆으로 봐도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뭐로 봐도 비정상이죠 한동훈 대표가 그렇죠 왜요 갑자기 저 한순간에 흘러가는 여당 대표가 지를 좀 비판한다고 감찰 지시를 한다 그건 종생이라는 짓이다 그래 봅니다 그거 하라고 당대표 시켜주셨습니까 그거 할 때가 아니죠 그래도 그 당원 내에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정치 초년생 밑에서 같이 모여서 회식할 때입니까 너가 내 뭐 바른 정당 만드나 외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동훈 대표의 반론을 드려낼 것 같습니다 공평하게 한대표님 앵커님 지금 그 질문의 의도 저 알고 있습니다 홍 시장님에 대한 공격 사주하시는 거죠 홍 시장님이 언제 저한테 좋은 얘기 하셨습니까 저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밥 먹은 20명 보셨죠 저 같이 밥 먹을 사람 분명히 많습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약 20여 명과 식사를 했고 어제는 당협 위원장들과의 모임을 가졌어요 이걸 두고 친한계를 규합하냐 이거 얘기도 나오는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걸 분열의 길이라고 안 보고요 하나의 당천제 통합이라고 보고 이분들이 앞장서서 당을 조금 더 개혁해보자 민심에 반응하도록 이렇게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충분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다만 앞으로 행보를 지켜봐야 되겠죠 너무 개파적인 이런 분열로 안 갈 거로 저는 믿고 있지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데 밥만 먹는 것만 가지고는 오래전에 약속이 잡혀있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원예위원장 100명은 연찬회 할 때 그냥 간 거거든요 원내대표도 가고 다 갔어요 따라서 그거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고 결국 친한 게 한 20명 정도인데 오래전에 약대 모임이고 지금은 분열 운동이나 이런 건 없었대요 다 잘해보자 우리가 앞장서서 당을 잘 이끌어보자 이런 거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보시겠습니까? 짧게 저는 이게 짧게 바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놓고 정면 충돌은 힘들 거예요 그중에 상동격서 전략이다 그러니까 여론에서 이렇게 뭉치면서 한동훈 대표도 변화의 목소리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도동망 공멸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히려 우회적으로 지지층의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좀 협력을 하시라라는 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닐까 움직임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그럼 장문영 사장님 대통령이 순방하신 그 기간에 좀 세를 과시하듯이 밥을 먹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대통령실에 오히려 빌미를 줄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나왔다는 워딩이 어떻습니까? 김 여사 이슈 엄중하다 당정이 사는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된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건 한동훈 대표의 워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객관적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이번 국감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국감의 주인공은 김건희 여사 국감입니다 저를 위한 방탄 국감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 사람 끌어내려야겠어요 징치 합시다 징치 Do you know 징치 트럼프? Oh I know I love 김치 김치 맛있어요 No 김치 no 김치 징치 한미정상회담 할 때 통영은 필요 없겠네요 맛있어요 김치 I love 김치 No 해리스 김치 주지 마세요 해리스 후보도 준비를 될 수 있을까요? 해리스 얘기 꺼내지 마세요 김은 나쁩니다 알겠습니다 한반승부 화이팅 알겠습니다 자 또 올해까지 하겠습니다 별종찬 인사케어 연구소장님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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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